8.0년 5월이 입고 난 뒤에 7년 뒤에 8.7년 민주화가 이뤄지고 그 첫 번째 과실이 바로 직선제 개헌이었습니다. 민주당 아직도 못난 구석이 많아요. 부족한 점 많습니다. 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. 그 민주당을 시대가 요구하는 숙권 정당으로 바로 사도록 광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. 이 말씀으로서의 사죄를 대신합니다. 정말로 개인적 영단을 꿈꾸면서 판검사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180도로 인생 좌표를 바꾸게 한 게 바로 광주 5.18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. 그래서 광주는 저에게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사회적 어머니다. 저는 광주가 낳은 사회적인 아들입니다. 그렇죠? 광주가 낳은 사회적인 아들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